동강아지를 찾아와주신 손님들이 또 계시죠? 동강아지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딸 이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머니하고 추억을 낸 게이지. 할머니랑 아빠랑 셋이서 데이트하는 날. 잡아, 잡아. 나부터 잡아.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어디 노출되면 큰일 나? 오늘 할머니 옷을 내가 하나 사드리려고. 할머니 옷을 골라주는 손녀가 있어요? 우와, 진짜 대단하다. 놀라봐. 저는 저런 손녀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잘 어울리겠지? 맘에 안 들면 어떡하지? 나온다.